안녕하세요 셰프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다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광고 촬영장에서 이다혜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맑은 미소와 시선을 사로잡는 다나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신 배우 이다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처음에 힘든데요. 힘든데요. 오늘 화장품 광고 찍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 필요한가요? 네 뭐 재계약했으니까. 아 그래요 또! 화장품 광고를 유독 되게 많이 찍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첫발을 잘 들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오래 가거든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더 잠수 모델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네네. 중국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팬들이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해주셨어요. 중국 팬들이랑 이번엔 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드라마 사랑의 레시피로 중국에 진출해 어느덧 한류 스타가 된 이다혜 씨. 중국 예능에도 출연하며 높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에요? 갑자기 손 하나 딱 건드리면 사람들이 막 이 정도에요? 아니 뭐 두 손? 두 손? 두 손? 다혜 씨는 최근 촬영을 마친 한중 합작 드라마에 이어 다시 한번 중국 드라마에 합류하게 됐죠. 스태프분들하고 중국어로 대화를 하세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통역분이 해주시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어로 하고 있어요. 오아이니. 오, 부아이니. 오케이! 그게 안 해드렸어요.